이거는 남자친구랑 제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? 음..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? 이게 미친 것들인데. 너는 언니가 ㄱㄱㄱ이지. 안 그러니? 아니 왜 한숨을 오자마자 죽어? 응? 자, 주워줘요. ㄱㄱㄱ ㄱㄱㄱ ㄱ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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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왜 이렇게 마음이 찹찹하냐? 응? 너 죽고 싶냐? 응, 언니야. 언니야. 죽고 싶어? 응? 왜 이래? 응? 뭐 사람이 이렇게 풀량 없어. 왜 이래. 응? 사실 점 보려니까 막 답답해서 죽겠네. 응? 야, 올해 언니가 지도 수다. 응? 이 땜에 왔어? 응? 아니야. 시 MINUTE 절영 안했죠? 네. ㄱㄱ… 몸 Dans ㄱㄱ ㄱㄱ 오,ล 왜? 본인이 지금 구설하는 구설에 올해는 사람들과 의기충돌에 망신도 들어와야 되고 본인이 지금 마음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? 다 귀찮아? 의욕상시 같아.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셔.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일도 하기 싫어요? 본인이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뭐예요? 회사 다니고 있어.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지 우리 언니? 회사 옮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사겠네. 언니야.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지금 자불환석이야 왜 이렇게?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제 남자친구가 저희 친언니랑 바람이 났어요. 친언니? 본인이 소개시켜줬어? 네. 술 몇 번 마셨죠. 술 몇 번 마시고 당연히 제 남자친구니까 소개시켜주는 마음에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마셨는데 바람이 났더라고요. 임신을 했더라고요. 언니가. 응. 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어요.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본인네들은 어떻게 하겠대? 언니하고 지금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야? 본인보다 언니가 더 좋다라는 거야 남자친구가? 응? 네. 언니가 와서 말하더라고요. 임신했다고. 헤어지라고? 헤어져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이거는 남자친구랑 제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? 음.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? 이게 미친 것들인데 너는 언니가 걔 쌍년이지. 안 그러니? 정상적이지 못한 거야 언니가. 응? 거기에 본인이 늪에 빠지면 안 되고 얘네들이 잘 살겠어. 못 살아. 응? 인간응보라는 게 있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. 응? 당신을 아프게 해놓고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. 쓰레기잖아 쓰레기. 한마디로 쓰레기잖아. 응? 내가 만났던 남자를 어떻게 형부라고 하냐? 저 말이야. 응? 그렇죠.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언니가 지금 이 남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정이잖아. 응? 만나왔던. 근데 본인이 체념은 될 거 같아. 체념은 될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. 내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면 네 인생에 얼마나 꼬였겠니? 지금이라도 결혼하지 않고 본인이 이걸 알았으니 다행이고 하늘에서 도왔다 생각을 하고. 너희 언니는 불행이야. 불구동에 톡 떨어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응. 언니가 결혼하겠대요? 네 하겠대요. 그러면 이 남자친구도 만났을 거 아니야?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야? 네. 뭐래요 본인한테? 언니하고 결혼하겠대? 네. 강신장들이네. 응? 그럼 결혼하기 내버려 둬요. 이 사람들과 안 보고 사는 게 원칙이라고 나는 봐. 이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정체를 좀 앓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. 너 만약에 이걸 숨기고 결혼했으면 당신 오래 이 남자하고도 못 살 뿐더러 당신 인생도 꼬여. 근데 네가 언니는 재수 더럽게 없는 거야. 쉽게 말하면. 그 남자를 내 동생을 어? 남자친구를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를 보듬어 안고. 얘 흉측하다. 흉측해. 그러면서 임신까지 하고 동생한테 와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. 아 진짜 혓바닥을 자르고 싶지만. 응? 어떡하겠니? 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건 뭐 죽일 수도 없는 거고. 네가 최선의 방법은 빨리 이 늪에서 네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. 힘내고 밥 잘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본인 취미생활도 갖고. 그러나 죽고 싶다고 자살할 생각을 하면 안 돼. 알았지? 절대. 용기 가져요. 분명히 선생님이 자신하는데. 네 언니는 잘 살 수 없어. 너의 지금 이 아픔의 몇 배가 될 거야. 알았어? 어? 언니가 잘못되기를 네가 고사 지내면 안 되겠지만. 너 언니는 너한테 이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 눈에는 피 눈물이 쏙쏙 빠질 거야. 알았지? 네. 응. 또 궁금한 거 있어? 없어? 응. 절제로 잘 살아면 안 돼요. 힘내요. 네. 여기까지 할게요. 응.